오늘 여러분 센세이셔널 네번째 특강 진짜 재밌을거에요 왜냐면은 제가 뭔가 썰을 하나 좀 풀거기 때문에 이게 안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남자에게 이게 발음도 어려운데 적록색맹이 유독 많은 이유 그러니까 색맹이 있고 색약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근데 추론은 됐어요 색맹은 예를 들면은 적색이랑 녹색을 완전히 구별 못하면은 색맹이라 그러고 적색이랑 녹색은 구별은 되는데 우리 일반인처럼 그게 뚜렷하게 안된다 정상인처럼 뚜렷하게 안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색약이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남자에게 적록색맹이 유독 많은 이유 요건 오늘 과학적으로 알아볼거고 센세이셔널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이제 센세이셔널 특강 네번째잖아요 그쵸 세번째 3강까지 보신 분들은 이 책 대박인데 느낌이 오실거에요 저만 이걸 진짜 대박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굿리즈에서 4점이 평점이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우리나라에서도 읽어본 분들이 교보문고에 요런게 진짜 다 찐으로 제대로 평가해주신거거든요 재밌는 내용 뭐가 진짜지 이거는 진짜 제대로 읽으신거에요 그 다음에 감각적 경험에 대한 오래된 새로운 이야기 얼마나 진짜 완벽 짧지만 완벽한 표현입니까 세상은 내 의식 속의 풍경 이분은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신거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관한 내용 이런 책은 반드시 읽어야겠죠 왜 우리가 느끼는게 전부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좀 지식이 있으면 좋을거잖아요 이게 과학책인데 너무 이 애슐리 워드 교수님이 책을 너무 잘 쓰셨어요 괜히 여러분에게 4점 넘는게 아니고 진짜 너무 좋은 책이고 초강력 울트라 추천 교양과학서적이다 제가 진짜 개런티 할 수 있다 과학책인데 이 정도 훌륭한 과학책이 드물다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혼자 읽는게 아니라 이제 읽기 시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4월 1일부터 이제 16기 싱큐베이션 16기가 센세이셔널이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의 심리야 이 책은 얇아요 220쪽인가 아무튼 250쪽이 안돼요 굉장히 얇은데 수준이 높다 읽기가 만만하지가 않다 왜냐면은 진짜로 제대로 비밀에 대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험 베이스로 비밀이 뭔가를 판 책이기 때문에 읽기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얇기 때문에 5강 특강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 비밀의 심리학을 읽고 나면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아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 구할 그런 필살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밀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학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 그 다음에 강인함의 힘은 제가 아직 못 읽었고 겸손의 힘은 다 읽었어요 이 책도 기가 막히고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특강 10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5번에서 10번 아마 10번 할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 더 할 수도 있어요 겸손의 힘은 생각해볼 게 너무 많아갖고 그 다음에 강인함의 힘은 제가 아직 우리가 번역번이 안 나와서 원서 한 두 챕터 읽었나? 이게 제가 실제로 킨들에서 읽은 거 캡처해 온 거거든요 이게 노란색 제가 밑줄 그은 거예요 킨들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킨들이랑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돼서 스마트폰에서도 그 킨들 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하드웨어 기기 없어도 그래서 제가 읽으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점점점 있다는 거는 이거 읽은 분들이 이미 밑줄 많이 그었다는 거거든요 킨들에는 이게 스마트폰에는 안 나오네 뭐 1930명이 밑줄 그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터프니스 강인함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강인함이 힘이죠 그래서 터프니스는 뭐냐 having the space 공간을 갖는 거다 좀 이렇게 의역을 하면 여유 공간을 여유를 갖는 거다 터프니스는 여유를 갖는 거다 그냥 무조건 빡세게 두드러 패고 막 밀어붙이고 막 악으로 깡으로 가는 게 아니라 터프니스는 having the space예요 is having the space 여유 공간을 갖는 거다 어쩔 때 to make a right choice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under discomfort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갖는 거다 제가 이거 원서 먼저 읽고 고대표님한테 이거 보내드렸거든요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미쳤는데? 그러면서 진짜 좋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우리가 터프니스 하면 불도징 막 밀어붙이는 거죠 푸싱 수로 막 그냥 꾸겨서 밀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내비게이팅 하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 고잉스로 헤쳐나가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웨이팅 언틸 잇 패스 지나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터프니스의 하나의 터프니스다 그게 강인함이다 이제 기대돼요 제가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센세이셔널 두 번째 저는 이제 세 번째 읽고 있는 거죠 2.5번째 읽고 읽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특강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콘티를 7강까지 짜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일요일날 송출이 되지만 지금 토요일 2시에 찍고 있습니다 2시 35분에 찍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원서를 다 못 읽었어요 이게 두 챕터 읽다가 번역번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센세이셔널을 제가 재독을 하면서 이 특강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큐베이션 16기는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도 4권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언 커뮤니티에 서평 써서 제출하시고 줌토론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료증 받는데 줌토론은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서평만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수료증 받으시고 메달까지 받으시면 이게 진짜 이제 근데 이게 좀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게 16기 이제 15기 이제 저희가 이제 15기부터 좀 상상스퀘어가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로크미디어 책으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 상상스퀘어 책으로 제대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저희 이제 출판팀이 그 다음에 우리 사피엔스팀이 저희 회사의 역량이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수료를 많이 해도 뭐 50분 많이 하면 100분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게 지난기순간 지지난기순간가 일단은 신청 자체를 4천명 5천명 하시기 시작하시더니 4천명 5천명에도 여러분 수료를 그 당시 10%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이번에는 3천명인가 더 약간 적은 숫자가 신청을 하셨는데 요번에 수료가 한 7,800명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놀라움의 임 서평 보니까 벌써 750개 되는 거 보니까 거의 700명 이상 수료하신다는 거는 그 정도의 책을 읽고 이제 수료하는 사람이 700명이나 된다 이게 100권이 누적되죠 여러분 이거 교양대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등록금 내고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지정된 국가에서 공인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대학 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교양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그거보다 좀 느슨하긴 하지만 어떤 교양대학 샌인조안스 콜리지는 100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걸로 학부하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학부하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가 인정하는 설티피케이트 드리고 메달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100권의 책의 내공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뭐 그것만큼 훌륭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센세이션을 진행을 해볼 건데 글씨가 좀 깨졌네 아 이거 킨들이래 갑자기 킨들 아니죠 ppt가 이게 돌아가보면은 안 깨졌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이게 참 ms가 오픈 ai 탈영할 게 아니라 자기네 유료 서비스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오늘 여러분 내용을 읽고 나면은 독서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재미있고 풍요롭게 하는구나 제가 깨같이 여러분들이랑 랜선 독서 토론 하는 거거든요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대부분 포유류의 막막은 원뿔세포가 아닌 막대세포가 줄과 이른다 막대세포는 빛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들은 야간시력이 우리보다 훨씬 우울하다 현대 포유류의 눈을 조류 도마뱀 등 공룡시대에 살아남은 혈통의 눈과 비교해보면 야생성종과 공통점이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포유류 대부분은 인간보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게다가 포유류 대부분은 인간보다 우리보다 비시각적 감각에 더 크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찾을 때는 우리가 냄새에 맡고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시각이 그냥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뭐 소리 듣고 핸드폰 같은 거 할 때 소리로 찾겠지만 시각이 압도적인데 다른 포유류들은 여러분 비시각적 감각에 되게 크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포유류는 긴 주둥이 끝에 달린 축축한 코로 세상의 냄새를 맡으며 상세한 화학 정보를 수집한다 포유류 중에서도 인간은 다른 유인원이나 일부 원숭이와 함께 색값 능력의 특출난 존재다 왜 그런지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독서토론이니까 저만의 의견을 하나 내볼게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다 뭐 시나리오 작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나리오 작가면은 어? 그래? 맞아 멍멍이 이런 야옹이 이런 애들은 또 냄새 맡으면서 우리보다 뭐 이렇게 시각 비시각적 감각으로 뭔가를 더 많이 찾겠지 그러면서 그냥 소설 하나 써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런 비시각적 감각이 또 어떤 유전적 변형 때문에 발달한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는 내가 쓸 수 없을까? 이런 게 여러분 영감, 인스파레이션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독서토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죠? 어 우리는 이제 색값 능력의 특출난 존재다 머나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진행된 유전자 복제 과정에서 영장류의 선조가 세 번째 광수용기를 획득한 덕분에 우리는 적어도 다른 포유류보다는 뛰어난 색각을 갖게 됐다 이 광수용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원뿔 세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빨간색 원뿔 세포와 초록색 원뿔 세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은 대대로 겹친다 이게 따로따로 존재되는데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겹치는 부위가 많다는 거는 원뿔 세포들이 스펙트럼을 고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고르게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에 뭉쳐있는 거야 대신에 그 약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겠죠? 이게 뭉쳐있어서 고르게 파악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특정은 더 잘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 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비롯해 그 사이에 있는 색깔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뛰어나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초록색과 빨간색은 뭉쳐있기 때문에 스펙트럼 관점에서 넓은 관점에서는 불리하지만 그 영역만큼은 겹쳐있기 때문에 능력이 증폭됐기 때문에 되게 미묘한 것도 우리 인간은 잘 구별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이제 추론이 나와요 이것은 과일 찾는 능력에 의존하는 동물들에게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다 어 과일 중에 있지 아 이거 도저히 안 보여서 이거 밖에 나갔다 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깨졌는데 걔가 아까 그거예요 아 속상해 맨 앞으로 보내기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디까지 읽었죠? 과일 중에 과일 중에는 익기 전까지 초록색이었다가 익으면서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그걸 잘 구별하게 됐을까? 왜 우리가 초록색에서 빨간색 미묘한 변화를 유독 잘 구별할까? 왜? 과일을 찾는 그러니까 익은 과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그러니까 멀리서 봐서도 이 초록색인데 빨간색으로 익었으면 그건 내가 과일을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그쪽으로 유독 잘 찾을 수 있게 현대에 와서는 이런 능력이 크게 의존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막 우리가 수렵채집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감각 속에 과거의 진화적 흔적이 남겨있음을 또 우리가 고대 조상들의 필요에 최적화된 눈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일깨운다 하 이게 재밌죠 여러분 그렇죠? 다시 이거 들어가보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오늘 이제 원래 제목이거든요 색을 보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겠죠 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나지만 남성은 12명 중 1명꼴로 정록 생맹이 있다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좀 조금 더 제대로 번역을 해주려면 색약으로 포함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12명 중 1명이면 남성은 8%가 생맹 색약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적색 녹색으로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더글로리의 전재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제 친구 중에서도 이 정록 색약인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친구가 아니라 이거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좀 불편하겠네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많구나 거의 8%니까 의외로 8%면 뭐 엄청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쳐보니까 신동엽 씨도 이거래요 정록 색약이래요 그래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왜 유독 남자한테서 더 많이 생기냐 유전자 중 일부가 X염색체에 자리 잡고 있어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남자는 XY이고 여자는 XX인데 여기에 있으면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 그럼 남자는 이제 거기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두 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이게 백업이 돼 있으면 생맹색약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두 개의 X염색체가 백업 복사본 역할을 함으로 여성의 적속 생맹성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여성은 생맹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증거가 있다 잠깐 여기서 끊고 하면은 제가 썰을 한번 풀어보면은 이게 뭔가 약간 덕후적 태클인데 그러니까 그 더글놀이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그게 약간 스포가 되네요 근데 뭐 이미 워낙 많이 보셔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솔이라는 그 귀여운 꼬마 친구가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전재준 딸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솔이도 생맹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아들이었으면은 더 설득력이 강하죠 왜냐면은 여성은 적록 생맹이 적록 생맹이 나올 확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들이었으면은 근데 그게 아들이었으면은 거기 또 애틋함이 덜하기 때문에 스토리적 어떤 뭐랄까 임팩트가 떨어지니까 따님으로 이게 스토리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는 예솔이가 어 적속 생맹일 확률은 에 적속 생맹이래 적록 생맹 적록 생약일 확률은 낮다 왜냐면은 XX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재미있는 드립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쵸 저도 이거 봐보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이전 특강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더 글롤이 재밌게 봤는데 그때는 이제 전재준이 적록 생맹이라는 거 그냥 뭔가 이렇게 색깔 모르는 색깔이 구별이 안되는구나 이 단어도 모르고 봤어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이게 남자한테 많이 나타나는구나 아 예솔이가 예솔이는 XX가 두개여갖고 어 이게 생각보다 생맹이 대만큼 낮을텐데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아니깐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깐 어디까지 했죠? 어 여기 있다 수많은 성차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는 이에 대한 설명은 넘쳐난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수렵 채집인으로 살던 인류 초기 사회에서 여성이 과일과 딸기류를 주로 채집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자는 사냥을 했으니까 그쵸? 아니면 지각에서 언어가 맞는 역할에 관한 논란으로 기결될 수 있다 우리 지난 특강에도 배웠죠 그쵸? 우리는 연두색을 말하기 때문에 어때요? 미국인보다 영어를 쓰는 사람보다 연두색 근처의 색깔을 훨씬 더 잘 구분해요 여성은 색을 묘사하는데 단어 레퍼토리가 훨씬 폭넓은 경향이 있으니 말이다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더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유전학이 재등장한다 빨간색 원풀 세포의 유전 암호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X염색체가 두 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여성은 막막 속에 빨간색 원추 세포의 다른 변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색을 구분하는 능력에서 작지만 유의미한 개선이 일어난다 특히 빨간색과 초록색의 색조를 구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서 색각이 조금씩 퇴보한다 수정체나 각막이 노랗게 변하면서 파란색과 보라색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나이가 들면 이건 우리가 불가학력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막이 노랗게 변하면서 파란색, 보라색 차이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박지 않은 색의 구분이 어렵다 이 모든 내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한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 당신에게 어떤 색상을 설명한다면 그 정보는 대부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냥 유전적으로도 진화적으로도 재미있죠 여러분? 재미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센세이셔널은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특강 10개 찍으면서 들어본 게 있고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저랑 재미있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그 부분은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줄어든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또 애정이 있는 책이랑 애정이 없는 책은 또 읽을 때 집중도가 다르거든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 읽으면 수준 진짜 높은 거예요 또 가보면은 어디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색각에 관한 우리 포유류 중에서는 색각에 관한 우리가 포유류 중에서는 최고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은 평균도 미치지 못한다 포유류 중에서는 우리가 잘 보는데 예를 들어 포유류가 아닌 어류 있잖아요 어류는 적어도 우리 한 동등한 색각을 가진 한편 어류도 그러니까 이게 잘 본다는 거예요 색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조류는 색수용기가 4개라서 우리의 색각을 훨씬 뛰어넘는다 특히 꿀벌과 나비를 비롯한 다른 많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새들도 자외선을 볼 수 있다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일까? 우리도 기술을 이용하면은 자외선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감을 잡았을 때 우리 그 적외선 카메라 있잖아요 그 이렇게 야간에 군인들이나 어떤 특수부대가 침투할 때 그 야간이 아니라 깜깜한 데 침투할 때 적외선 카메라 끼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본다는 게 그런 게 우리가 지금 그냥 이런 이 빨주노초파란보 스펙트럼에서 보는 거 플러스 그것까지 보인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대요 간단한 장치를 통해 바라보면 꽃잎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무늬가 보인다 훨씬 신기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아 요 요 말이 진짜 이 리뷰가 좀 짜인 거예요 뭐가 진짜지? 왜냐하면 우리는 꽃을 보는데 새가 보는 꽃이랑 우리가 보는 꽃이랑 달라요 다른 꽃입니다 다른 꽃이라니까요 이런 무늬는 꽃가루 매개자들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한다 찌르레기나 까마귀 같은 새의 깃털들도 달리 보인다 우리 눈에는 찌르레기가 얼룩덜룩하고 둔한 갈색으로 보이지만 찌르레기 눈에는 강력한 보라색, 초록색, 파란색의 향연으로 보인다 이제 요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이게 과학서적이지만 교양이 생긴다는 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가 있는데 탐색을 하면서 이렇게 볼록 올라와야 파고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패션 디자이너고 패션 업계에서 종사하는데 영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외선 패턴으로 한번 다른 자연사물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꽁으로 패턴 주워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사업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책을 읽으려고 하고 이 정도 독서토론 하면 저는 어디 가도 수준이 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읽었죠? 흥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우리 눈에는 찌르레기가 얼룩덜룩하고 둔한 갈색으로 보이지만 찌르레기 눈에는 강렬한 보라색, 초록색, 파란색의 향연으로 다른 극지동물과 마찬가지로 순록도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자식들 능력 대단하네 그 덕에 이들의 주된 먹이인 지이류가 툰드라 지역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우리가 과일 찾는 것처럼 이 순록은 익히 잘 찾는 거죠 또한 소변은 자외선 아래에서 빛을 내는데 이를 통해 순록은 나머지 무리가 어디로 갔는지 늑대가 오줌을 싸는 나무는 어느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맹금류는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설치류가 흘리고 다닌 독수리 이런 애들은 설치류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또 볼 수가 있대요 추적해 땅굴의 위치를 찾아낸다 시각적 능력을 이용해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동물들에게 자외선은 비밀통신 채널 역할을 한다 크... 신기하죠 그쵸?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센세이셔널 괜히 이게 여러분 금리지에서 4.13 받는 게 괜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센세이셔널만 읽어보지 마시고 이거는 또 그거죠 겸손의 힘 겸손의 힘 첫 장 첫 줄이 교만하면 추락한다 임팩트 진짜 진짜 짱으로 시작하죠 그쵸? 그래서 요번 신큐베이션은 3월 25일까지 신청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꺼번에 다 소개해드리는 영상도 한 다음 주 정도에 찍어드릴 거예요 4월 1일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요거 스터디언 커뮤니티에 서평도 다 제출을 해보셔서 수료증 그 다음에 뭐죠? 메달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요번에 책 라인업 있다 다 좋다 겸손의 힘, 강의의 힘, 비밀의 심리학, 센세이셔널 다 진짜 너무 좋은 책들이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약속드리는 게 모든 책을 제가 다 특강을 찍어드릴 테니까 저랑 랜선 독서토론도 하고 서평도 쓰시고 다른 분들 서평도 읽어보시고 같은 방에 있는 분들 서평도 읽어보시고 줌토론도 참가자로 이렇게 보기만 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나는 패널로도 참가해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정도가 무료라는 거는 전세계 1등 수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오고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너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함께 더불어 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고 5강으로 야무지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